오늘 해외 도시분들을 전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들을 발급해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보자는 취지고요. 또 그런 기회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희 또 비스마틱의 컴소션이 지속적으로 국내 VEC, 해외 VEC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인가요? 우선은 사람, 우선은 사람, 그리고 그다음은 사람과 후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계의 미세상은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인vention은 안전한 것입니다. 좋은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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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계획입니다. VC Capital Investor ASEAN은 전부 상승하는 것입니다. 3.4%의 2017 If Cantonえて competing alone it surpasses 2016 by 59% And if you look at the deal count. You can see that sums of the capital are concentrated in fewer deals I think that speaks to the evolution of the Rimb permanencing REAC developing The opportunities are immense, so what I want to say is There are no zombies in Asia, but there are challenges in Asia and I want to encourage everyone in this room if the timing is right, do want expansion into Asia 한국이 6월 5일, adopting자에 따라 정치적사회의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자Unis, 한국의 기업을 선택하시는 건데요. 한국은 이거 7월 9일, 더ija 3월 10일, 1일, 1.5일, 1.5일, 2.5일,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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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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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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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일, 5.5일, 5.55. 저는 좋은 이벤트입니다. 제가 그리고 많은 investors from Malaysia, Singapura, 그리고 아스트리아, 우리가 이 기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 컬처에 대한 기분이 좋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는 경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의 부품을 통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가 하나의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주인공에 대한 의미가 더 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에게는 다음 주인공에 대한 이동이 됩니다. 주인공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인공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Entonces korean companies but we want to focus on the future more in the Asian market so I think for us it was very interesting to be here and I am very thankful to inopolis and also I&Co for the invitation to start up days. 가로우기에는 중앙을 내가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가로우기에는 중앙을 내가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가로우기에는 저희가 국가공인시학을 찍고 가기에는 예매하고, 또 이제 아이를 잡는다고 계십니다. 하얀 상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